그래서 지금 넌 뭐야? 사람이야? 아니면 괴물이야? 우리가 운이 좋거나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. 다른 사람들 목숨값으로 겨우 산 거야. 그거 어떻게 하지 마. 괴물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버렸는데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 사람 아파서. 이 재난을 막기 위해 괴물을 즉시 사살한다. 나의 통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? 아마 죽여달라고 예언할 거야. 아무리 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힘은. 절대 잊고 싶지 않으니까. 내가 인간이라는 걸. polit꺼야. 아 스포츠